여러분 안녕하세요. 병의원 세금 5분 특강 이은지 세무사입니다. 이번 차시는 홍원장 절세박사의 주제에 병의원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될까 입니다. 자 병원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느냐 면세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. 일단 그 과세와 면세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. 그 어떤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할 때 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과세라고 부르고요. 또 그 재화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면 면세라고 합니다. 자 의료 같은 경우는 그 국민 후생의 필수적인 그 요소라서 그 진료를 받는 환자 즉 소비자죠. 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요. 진료비에 대해서는. 하지만 그 우리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이 재화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느냐 면세가 되느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한 약품에 대해서는 면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의사의 용역이 또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처방한 그 약품 또한 면세 부수 용역으로 봐서 면세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그 건강보조식품 즉 빈혈약이나 뭐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전 없어도 약국에서 다 살 수가 있죠. 그렇게 처방이 필요 없는 약품들은 과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를 했을 때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? 병원은 대부분 그 미용 목적의 그 성형외과 피부과를 제외하고 늘 면세 사업자이십니다. 그러면 우리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과세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거라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씩 해줘야 되는데요. 우리가 그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판매가 정말 미미한데 1년에 2번씩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의료 매출과 건강보조식품 매출을 같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. 그러면 너무나 번거로워지겠죠? 그래서 우리가 그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만 하면 되지만은 건강보조식품 판매로 인해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더는 방법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이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건강보조식품 판매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병원은 이제 면세 사업자로 병원 매출만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하면 되고 건강보조식품 판매는 그 건강보조식품 판매하는 사람이 그 매출만 따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니까 별도로 관리돼서 아주 편리합니다. 그러면 우리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자를 별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일단 명의를 원장님의 명의로 하시면 안 되고 원장님의 배우자나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한 병원 내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판매에 대한 그 임대 사업장을 병원에서 전대를 주게 되면은 또 병원에서는 전대업 매출이 발생하게 돼요. 그렇다면은 그 전대업 전대 매출 또한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또 동시에 발생하게 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또 불편함이 발생이 되니까 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와 우리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끔 그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병원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으니 이런 세금 신고 문제를 꼭 기억하셔서 조언을 잘 들으시면은 좋겠습니다. 자 이상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